숫자 마술놀이 숫자 마술놀이 진타순녀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 최고의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아 좋았어 자 짜란 당근이잖아 이게 아닌데 얘들아 도와줘 좋았어 내 실력을 보여주지 그럼 그럼 It's Showtime 첫 번째 마술놀이 내 신발 퀴탁 두드려 강아지에게 퀴탁 뼈다귀 주고 룰루랄라 재밌다 세 번째 마술놀이 내 무릎 퀴탁 두드려 강아지에게 퀴탁 뼈다귀 주고 하하 호 호 재밌다 네 번째 마술놀이 내 방문 퀴탁 두드려 강아지에게 퀴탁 뼈다귀 주고 룰루랄라 재밌다 다섯 번째 마술놀이 마술놀이 하하 호 호 호 재밌다 여섯 번째 마술놀이 막대기 퀴탁 두드려 강아지에게 퀴탁 뼈다귀 주고 룰루랄라 재밌다 일곱 번째 마술놀이 하늘 위로 퀴탁 두드려 강아지에게 퀴탁 뼈다귀 주고 하하 호 호 재밌다 여덟 번째 마술놀이 대물이 퀴탁 두드려 강아지에게 퀴탁 뼈다귀 주고 룰루랄라 재밌다 아홉 번째 마술놀이 내 등을 퀴탁 두드려 강아지에게 퀴탁 뼈다귀 주고 하하 호 호 재밌다 열 번째 마술놀이 한 번 더 퀴탁 두드려 강아지에게 퀴탁 뼈다귀 주고 룰루랄라 재밌다 퀴탁 퀴탁 뽀로로와 친구들의 이야기 재밌게 봤어? 여기 무료 구독 버튼을 눌러봐 그럼 뽀로로 새로운 영상을 가장 빨리 만날 수 있어 하하하 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보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지금 바로 눌러봐 여기를 누르면 더욱 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만나볼 수 있어 더욱 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만나볼 수 있어 더욱더 더욱더